제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경제성장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대통령이 돼서 그걸로 일자리 만들고 소득 만들고 세금 나오게 해서 그걸로 저는 인구위기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겠다. 딱 그 국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. 경제부총리 하면 안 되겠습니까? 경제부총리 하면 안 되겠습니까?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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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통령이 되면 우리 저 홍 후보님을 법무부 장관으로 할까 싶은데 어떻습니까? 저는 법무부 장관 시켜주면 좋죠. 예예. 세 번이나 저한테 법무부 장관 지켜준다고 하더라고요. BBK 사건 내가 있는 거 아무도 못 봐 봐요. BBK 사건 내가 있는 거 아무도 못 봐 봐요. 막아주고갖고 대통령이 됐는데 막아주고갖고 대통령이 됐는데 세 번이나 저한테 법무부 장관 지켜준다고 하더라고요. 의사 때마다 안 시켜주더라고. 연락이 온 게 환경부 장관을 하라고. 저는 법무부 장관 시켜주면 좋죠. 議 emptyisp 의사 의사 아멘